자, 맛있는 녀석들에서 먹방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먹방! 시청자 여러분들을 먹방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언제 하죠? 6월 28일 목요일 점심은요. 서울대 입구역 치킨집에서 15쌍. 그렇죠. 저녁은요. 사당역 돼지갈비집에서 16쌍. 당첨되신 분들이 친구나 가지고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SNS 주소, 그리고 연락처와 사연을 적어서 피그, PIG 언더바 70부 한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방식입니다. 예, 예, 예. 사연 접수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6월 18일 월요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6월 21일 목요일 유튜브 라이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음이 정말, 발음이 엉망이네요. 유튜브 그러네.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유튜브. 오케이, 자, 6월 28일 목요일. 저희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먹방 콘서트, 예. 애드립 장치. 예, 막 갈 거다. 폭풍 애드립 기대하고 오세요. 열다 쌍 중에 다 쌍 못 먹겠다. 예, 예. 와서 침만 삭히다 가라. 예.